다시한번 오늘 저녁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3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질문은 바로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다들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타이징꽁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궁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봅니다. 난 내 말을 하는 일어날까 내가 응답하겠다 난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다 또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지지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저도 제 옛날의 삶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또 오늘의 날의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개회를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배 형제를 봤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데요 그래서 저는 제 남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이 형제가 제 남편이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제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열등하게 느껴졌습니다 벨 형제는 아주 높은 아주 뛰어난 아주 대단한 사람을 여겨졌고 저는 굉장히 낮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게 아무것도 물어본 적도 없지만 이 형제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천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제가 계획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제가 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국어로 설교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할 것이라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배우고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여전히 숨겨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저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17살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또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마찬가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에 따라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and God's plan for us starts with the truth.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통해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It's easier to hear God's voice. But it's hard to hear God's voice. And the devil does not want us to know God's plan for us. Because he doesn't want us to follow God's plan for us. He doesn't want us to follow God's plan for us. And so the devil often speaks words of lies to us. And that voice is loud. And that voice is enjoyable to follow. And that voice is easy to do or to follow. It's the easier route. And so what is the word of lies? Say that Satan or just sin? What is the voice of Satan? That's not going to lie. I'll give an example. Your life has no value. So many people, they hear that voice. Because you have better faith. And the other lies... 너는 여자지만 너는 스스로 남자라고 부를 수 있어 너는 여자지만 너는 스스로 남자라고 부를 수 있어 너의 삶은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 생각을 넣어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 그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작은 것도 신경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각 부분에 관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이 예수님께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의지, 자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진정으로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그 바울의 삶의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시장에 바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시장에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가는 시장에 바울을 파괴하시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드러났을 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일에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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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숨겨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나오시나요? 우리 삶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남편의 누나, 제 시누이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스쿨,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MCAT이라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지만 이 시험 성적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자매가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참회에 성경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는 것은 이 참회에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참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Last Friday, by God's grace, she completed her master of duty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on top of that, she graduated with high distinction But putting that aside, God is also using her in many different ways, going to many different churches and leading the youth programs 그것은 제천호터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성경을 나가게 됩니다 So in order to know God's will for our lives it's so important to come to sit by His feet and to spend time with Him So when you do that, you will be able to walk in God's plan that He has for you Do not forget that God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ome of us, we look at ourselves and we say Could that possibly be so? And so we doubt We look at ourselves and say Is it really possible? Does God really care for me? 목적이 있으실까 생각합니다 There was a friend who liked to joke a lot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 농담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nd then another friend was like Did God call you to be a joker? Why do you make so many jokes? 그래서 이 친구는 옆에 있던 사람이 너, 하나님이 혹시 너를 농담하라고 부르셨냐? 왜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냐? 말했습니다 But now he's a pastor and he's very good at preaching 이 친구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설교를 잘합니다 And he doesn't joke like before anymore 이전과 같이 더 이상 농담하지 않습니다 And so God did not call him to be a joker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친구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Preach the truth 사람의 진리를 선포하고 설교하게끔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And God's plan for us is never bad It's always very good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통과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We need to talk to someone whole little weekend then we ain't like We might differentiate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translator But when the translator that God has it's amazing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든지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은 없으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So wherever God places us is the best place for us to be in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번호로 부르시든지 그 장소가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0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So here we have proof that God had already prepared something for us to do not that He will prepare but He's already prepared something for you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준비하실 것이다 But how can we know this wonderful work this good work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요 Our heart must be free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옳지 못합니다 걱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라이 장아 까빡 이 때 고닝로 아깐 티타 저의 양아버가 미얀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 we were at the time I was supposed to go to Denver 그 때 덴바에서 부흥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but because I was so grieved I didn't want to go to the crusade 하지만 저는 너무나 슬퍼서 부흥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연락해서 이 부흥회를 취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I messaged pastor 무엇을 해야 할지 목사님에게 보내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너가 거기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I went and so I went and so when we preach God's word with the Holy Spirit God truly did work in a mighty way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and so being worried often I guess disrupt or block us from hearing God's voice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직도 기분 나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as long as you hold on to past the fence you cannot see God's will you cannot reach the destination that God has prepared for you 계속해서 과거에 그런 기분 나빴었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because we keep thinking about the past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d that blocks is from going forward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and so then we can't reach the destination that God prepared for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흥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성공합니다 새로운 집과 차를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and so they copy what they do but it might not be God's plan for us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and so when we become jealous or envious instead of following the path that God prepared for us we end up following the path of other people 그래서 시기를 질투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and so only when your heart is free from those things can you discern God's will for your life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when I was young I had to be a doctor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when I was young we used to play with our friends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and I would use my pinky and I said giving you a shot 제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내가 주사 놓는다 말했습니다 and I would get a rope and I would put it on their chest I put a rope around my neck and I would put it on their chest 그리고 이제 망토나 의사의 의사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청진기를 대는 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마를 만지고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는 잘하면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봤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 점수와 제 수준은 의사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10학년 고등학교 때 시험 점수가 나오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제 점수로는 의사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렸을 때 너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내 말씀으로 치유하게 될 것이다 너가 사람들에게 주사를 줘가지고 치유하고 싶어 했지 이제 너는 내 말씀으로 사람들이 치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가득 잤습니다 지금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될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여러분이 이곳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CHARGED